1.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오른 것은? 1. 관리자와 상의하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변경한다. 2. 환자 가족이 환자의 치료 계획에 대해 질문하면 직접 설명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동료와 사적으로 공유한다. 4.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5. 환자에게 유리하면 의사가 부도덕한 행위를 요구하더라도 협조한다. 정답은? 4. 환자가 선물을 주는 경우 병원 규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거절한다. 2.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독제와 내복약을 같은 서랍에 보관한다. 2. 손상된 전선은 반창고를 감아 계속 사용한다. 3. 오염 세탁물과 기타 세탁물을 혼합하여 수거한다. 4. 산소욕법 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5. 바닥 청소는 오염된 구역에서 깨끗한 구역 순서로 한다. 정답은? 4. 산소욕법 시 정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치운다. 3. 간호기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연필로 기록한다. 2.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 3. 이미의 약어를 사용하여 간략히 기록한다. 4. 기록이 잘못된 경우 수정액을 사용한 후 그 위에 덮어 쓴다. 5. 미래시제를 사용하여 환자 예우에 대한 예측 내용을 기록한다. 정답은? 2. 약물 투여 후 즉시 투약 내용을 기록한다. 4.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기준량을 초과하여 재고를 비축해둔다. 2. 물품 파손 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3. 멸균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즉시 사용한다. 4. 포장이 찢어진 멸균 물품은 다시 밀봉하여 사용한다. 5.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은 보관장 뒤쪽에 배치한다. 정답은? 2. 물품 파손 시 물품 관리 담당자에게 보고한다. 5. 외분비셈의 기능과 내분비셈의 기능을 모두 하는 신체기관은? 1. 간 2. 최장 3. 담낭 4. 송과선 5. 뇌하수체 정답은? 2. 최장 6. 혈중 칼슘 농도 저하 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뼛속의 칼슘을 혈액 속으로 재흡수시켜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은? 1. 항인여 호르몬 2. 갑상셈 호르몬 3. 부갑상셈 호르몬 4. 부신피질 호르몬 5. 부신수질 호르몬 정답은? 3. 부갑상셈 호르몬 7. 심근수축력과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고 맥박을 느리게 하는 효과가 있어 심부전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은? 1. 코데인 2. 디곡신 3. 해파린 4. 이소니아지드 5. 아세트아미노펜 정답은? 2. 디곡신 8. 약물을 일정한 간격으로 투여하는 목적은? 1. 기량작용 촉진 2. 혈중농도 유지 3. 중독작용 촉진 4. 약물 내성증진 5. 흡수과정 지연 정답은? 2. 혈중농도 유지 9. 아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적합한 식의교육 내용은? 단여, 다식, 다음, 체중 감소, 피로 1. 고지방 시기를 권장한다 2. 고열량 시기를 권장한다 3. 단순당 섭취를 제한한다 4. 섬유소 섭취를 제한한다 5.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 3. 단순당 섭취를 제한한다 10. 혈액순환과 혈액 생성을 조절하며 부족할 경우 악성빈혈을 초래하는 비타민은? 1. 비타민 A 2. 비타민 C 3. 비타민 E 4. 비타민 K 5. 비타민 B12 정답은? 5. 비타민 B12 11. 치근의 겉표면을 싸고 있으며 치아를 앞골에 고정하는 것은? 1. 치관 2. 치면 3. 치수 4. 백악질 5. 범랑질 정답은? 4. 백악질 12. 구강질환의 3차 이방에 해당하는 것은? 1. 칫솔질 2. 치아바알거 3. 치은염 치료 4. 치면 열구전색 5. 전문가 불소독포 정답은? 2. 치아바알거 13. 부항요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식사 직후에 적용하는 것이 좋다 2. 처음 압력은 60CMHG로 시작한다 3. 일회 적용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한다 4. 정맥류가 있는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좋다 5. 성인의 사열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정답은? 5. 성인의 사열량은 1회 10cc를 넘지 않게 한다 14. 자침시 간호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유침시 환자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2. 훈침시 발침하지 않고 상체를 높여준다 3. 발침시 침자루를 빠르고 강하게 뽑는다 4.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 사용한 침은 알코올로 닦아 재사용한다 정답은? 4. 발침 후 잔여침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15. 객담 검사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취침 전에 객담을 채취한다 2. 검체 용기에 침을 모으게 한다 3. 객담 배양검사 시 객담을 일반 용기에 받게 한다 4. 클로르헥시딘 용액으로 가글한 후 객담을 받게 한다 5. 수집된 객담은 검체 용기에 라벨을 붙여 검사실로 신속하게 보낸다 6. 상부의 장관 조영술이 예정된 환자를 위한 교육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고주파를 이용하는 검사이다 2. 검사 전 8시간 동안 금식한다 3. 검사 중 껌을 심는다 4. 검사 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검사 후 흰색 뼈는 이상지무이다 정답은? 2. 검사 전 8시간 동안 금식한다 17. 활동성 폐결액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병실 방문을 자주 열어 환기한다 2. 환자가 입었던 환희는 폐기해야 한다 3.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4. 환자가 격혈을 할 때 뱉지 말고 삼키게 한다 5. 한결액 약 복용 중 증상이 없어지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게 한다 정답은? 3. 병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18. 인슐린을 투여 중인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저혈 당시 설탕물을 마시게 한다 2. 인슐린은 피내 주사로 투여한다 3. 발에는 보습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4. 절대 안정을 위해 운동을 제한한다 5. 규칙적으로 아침 식사 직후 혈당을 측정한다 정답은? 1. 저혈 당시 설탕물을 마시게 한다 19. 역류성 식도염 환자를 위한 식이 교육 내용으로 오른 것은? 1.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다 2. 식후 곧바로 누워서 쉰다 3. 취침 전 초콜릿을 섭취한다 4.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5. 식욕 증진을 위해 맵고 짠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 4. 식사를 규칙적으로 소량씩 자주 한다 20. 흉통과 좌측 팔로 방사되는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산소를 투여한다 2. 운동을 격려한다 3. 카페인 음료를 섭취하게 한다 4. 흉통 부위에 냉찜질을 제공한다 5. 니트로글리세린을 물과 함께 삼키게 한다 정답은? 1. 산소를 투여한다 21. 두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침상머리를 15도에서 30도 정도 높이는 이유는? 1. 장운동 촉진 2. 수술 부위 감염 예방 3. 두개 내압 상승 예방 4. 수분 전해질균형 유지 5. 경부 근육의 긴장도 완화 정답은? 3. 두개 내압 상승 예방 22. 다음 노인대상자 중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는? 1. 흡현력이 없음 2. 대퇴골 골밀도가 높음 3. 규칙적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함 4.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함 5. 3개월 이상 부심피질 오르몬제를 복용함 정답은? 5. 3개월 이상 부심피질 오르몬제를 복용함 23. 난자의 수정과 착상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수정난의 성별은 난자에 의해 결정된다 2. 수정난은 자궁에 착상한 후 분유를 시작한다 3. 수정난이 자궁에 착상하기까지 3주 이상 걸린다 4.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5. 수정난은 22쌍의 보통염색체와 2쌍의 성염색체로 되어 있다 정답은? 4.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이다 24. 3회 이상 연속해서 유산되며 경관계대가 특징인 유산은? 1. 계류 유산 2. 절방 유산 3. 완전 유산 4. 습관성 유산 5. 불가피 유산 정답은? 4. 습관성 유산 25. 정상 질식 분만을 한 산욕기산물을 돕는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분만 직후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2. 분만 직후 복도를 걸어다니며 운동하게 한다 3. 분만 직후 땀이 많이 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설명한다 4. 분만 후 8시간 동안 금식을 유지하게 한다 5. 분만 후 자연 배뉴를 못할 경우 유치도뉴를 시행한다 정답은? 1. 분만 직후 회음부에 냉찜질을 해준다 26. 신생아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2. 목욕하기 직전에 수요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손가락으로 확인한다 4. 다리부터 상체, 얼굴 순서로 닦는다 5. 목욕 중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면 목욕물에 몸을 담가준다 정답은? 1. 목욕 후 제대 부위를 소독한다 27. 우유병을 이용해 신생아에게 수요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수요 직후 기저귀를 교환한다 2. 침대에 눕히고 우유병을 물린다 3. 수요 중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4. 수요 후 남은 우유는 냉동 보관하여 사용한다 5. 소독한 우유병과 젖꼭질을 일일일에 교체한다 정답은? 3. 수요 중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28. 기저귀 발진이 있는 영화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꽃 끼는 바지를 입힌다 2. 발진 부위에 파우더를 뿌린다 3.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한다 4. 발진 부위를 알코올로 소독한다 5.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습하게 유지한다 정답은? 3. 기저귀가 젖으면 즉시 교환한다 29. 경련을 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아동의 사지를 꽉 붙잡는다 2. 병실의 조명을 환하게 켜준다 3. 의복의 끈과 단추를 잠가준다 4. 의자에 앉은 채로 발작하면 그대로 앉혀둔다 5.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 물건을 치운다 정답은? 5.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 물건을 치운다 30. 치매 노인의 옷 입기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단추가 많은 옷을 준비한다 2. 앞뒤가 분명히 구분되는 옷을 준비한다 3. 색깔이 화려하고 장신구가 많은 옷을 입도록 한다 4. 방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도록 방 밖에서 기다린다 5. 시간이 걸려도 가능한 한 스스로 입도록 격려한다 30. 피부건조 진한색 소변 소변양감소를 호소하는 노인환자에게 예측할 수 있는 문제는? 1. 탈수 2. 비만 3. 요실금 4. 요붕증 5. 고지혈증 정답은? 1. 탈수 32. 노인의 수면을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낮에 오랜 시간 자게 한다 2. 취침 ctv를 크게 틀어둔다 3. 취침 전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5.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정해진 기상시간을 수시로 조정한다 정답은? 4. 취침 전 카페인 섭취를 제한한다 33. 한 시간 전에 발목을 삔 환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손상 부위를 마사지한다 2. 손상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3. 손상 부위를 압박붕대로 고정한다 4. 손상 부위에 체중을 실어 걷게 한다 5. 손상 부위에 수동관절 운동을 적용한다 정답은? 3. 손상 부위를 압박붕대로 고정한다 34. 성인 심폐소생술 중 가슴 압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환자의 등에 푹신한 베개를 대준다 2. 검상 돌기 부위를 압박한다 3. 검지와 중지로 압박한다 4. 가슴을 분당 30회 압박한다 5. 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5. 매 가슴 압박 후 가슴이 원래 상태로 완전히 이완되게 한다 35. 다운 중 무의식 환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인 간호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옆으로 눕혀준다 2. 체온을 측정한다 3. 배를 마사지한다 4. 하니를 갈아입힌다 5. 미지근한 물을 먹인다 정답은 1. 옆으로 눕혀준다 36.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내용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1. 목표는 광범위하게 설정한다 2. 교육자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한다 3. 학습 목표의 난이도를 높게 계획한다 4.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5.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정답은 4.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한다 37. 보건교육 시 다양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 본격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1. 도입 2. 전개 3. 정리 4. 종결 5. 평가 정답은 정답은 1. 패널 토이 39. 보건교육 진행 중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육방법이나 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1. 진단평가 2. 구조평가 3. 형성평가 4. 성과평가 5. 총괄평가 정답은 3. 형성평가 40. 우리나라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중앙보건행정조직이다 2. 의료법에 따라 설치한다 3. 매년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다 4.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권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음면동 단위의 보건소 설치로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하다 정답은 4.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권조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41. 우리나라에서 보건소 설치에 근거가 되는 법은 1. 지역보건법 2. 국민건강증진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정답은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42. 다음에 해당하는 1차 보건의료의 특성은 지리적, 지역적,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접근성 2. 지속성 3. 수용가능성 4. 주민의 참여 5. 지불 부담 능력 정답은 1. 접근성 43.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경제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은 1. 정보 2. 규제 3. 기술 4. 지도력 5. 공공재원 정답은 5. 공공재원 4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임의로 가입한다 2. 사적계약에 의해 징수된다 3.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4.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된다 5.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 보험급여가 행해진다 정답은 정답은 3.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45. 치질수술을 받은 노인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제도는 1. 인두재 2. 봉급재 3. 포괄숙과재 4. 총액계약재 5. 행위별숙과재 정답은 3. 포괄숙과재 46.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협약은 1. 바젤협약 2. 파리협정 3. 교토의정서 4. 람사르협약 5. 몬트리올의정서 정답은 4. 람사르협약 47. 물의 오염도 지표 중 용존산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2. 온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3. 부유물질이 많으면 용존산소가 증가한다 4. 하천수가 심하게 오염되면 용존산소가 증가한다 5.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격히 번식하면 용존산소가 증가한다 정답은 1. 염분이 높을수록 용존산소가 감소한다 48. 식품의 보존법 중 화학적 보존법은 1. 가열법 2. 건조법 3. 냉장법 4. 밀봉법 5. 절임법 정답은 5. 절임법 49. 음식찌꺼기나 낙엽 등의 가연성 쓰레기에 분유를 혼합하고 세균, 방성균 및 공팡이 등을 이용하여 비료를 만드는 방법은 1. 매립법 2. 퇴비법 3. 소각법 4. 적환장 5. 투기법 정답은 2. 퇴비법 50. 연마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직업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작업시 착용해야 하는 개인 보호구는 1. 장갑 2. 귀마개 3. 안전화 4. 보호안경 5. 방진용 마스크 정답은 2. 귀마개 51. 비영간형 보균자인 산모가 낳은 아이에게 비영간형 면역글로블린을 주사하여 아이가 얻게 되는 면역은 1. 선천성 면역 2. 자연능동 면역 3. 자연수동 면역 4. 인공능동 면역 5. 인공수동 면역 정답은 5. 인공수동 면역 52. 질병 발생의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환경요인은 병인과 숙주에 영향을 미친다 2. 숙주의 저항력이 높으면 질병이 쉽게 발생한다 3. 매개물을 통해 병원체가 전파되는 것은 직접 전파이다 4. 병원체의 침범을 받은 숙주의 반응 정도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5. 병원체에 대한 숙주의 감수성이 높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1. 환경요인은 병인과 숙주에 영향을 미친다 53. 질병의 자연사 단계 중 사람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시기로 건강증진과 위생개선 등이 필요한 때는 1. 비병원성기 2. 불현성 감염기 3. 발현성 질환기 4. 중증도 현성 감염기 5. 회복기 정답은 1. 비병원성기 54. 감염된 들쥐에 소변으로 오염된 풀이나 흙과 상처난 피부가 접촉할 때 전파되는 질환은 1. 성흥렬 2. 한센병 3. 치츠가무싯증 4. 렙토스피라증 5. 비브리오패혈증 정답은 4. 렙토스피라증 55. 우리나라 암관리법에 따라 30세 여성이 암검진 사업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는 검진은 1. 간암 2. 위암 3. 유방암 4. 대장암 5. 자궁경부암 정답은 5. 자궁경부암 56. 생산연령인구가 많이 유입되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지역의 인구구조 유형은 1. 종영 2. 벼령 3. 호로형 4. 항아리형 5. 피라미드형 정답은 2. 벼령 57. 모자보건사업의 지표 중 명하사망률의 분모로 오른 것은 1. 특정연도 총사망자 수 2. 특정연도 연중앙인구 3. 특정연도 총출생하 수 4. 특정연도 생후 28일 미만 사망자 수 5. 특정연도 생후 1년 미만 사망자 수 정답은 3. 특정연도 총출생하 수 58. 산전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하는 임신중독증 검사 방법은 1. 객담검사 2. 대변검사 3. 소변검사 4. 심전도 5. 흉부엑스성 검사 정답은 59. 생후 2개월 된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야하는 감염성 질환은 1. 수도 2. 풍질 3. 폴리오 4. 일본 뇌형 5. A형간염 정답은 3. 폴리오 60. 다음에 해당하는 방어기제 유형은 과도한 억압의 결과로 자신의 욕구와 반대되는 생각이나 태도가 나타나는 것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며느리가 자신의 집에 온 시어머니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기 1. 억제 2. 전치 3. 퇴행 4. 합리화 5. 반동형성 정답은 5. 반동형성 6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중 1차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1. 자살 시도자 응급개입 2.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선별검사 3. 중증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훈련 4. 알코올 중독자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5. 지역주민대상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정답은 5. 지역주민대상 정신질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62. 다음에 해당하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은 정의, 퇴원 후 환자들이 모여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모임 목적, 구성원 간 상호지원 활동과 환자 권리에 대한 주장 예. 단주모임, 단도박 모임, 단양 모임 1. 사례관리 2. 자조집단 3. 직업재활 4. 거주지재활 5. 중간시설 정답은 2. 자조집단 6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간호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2.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 방문간호기관의 시설장이 될 수 있다 3.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직접 방문간호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인연의 간호보조 업무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는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고혈압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답은 1.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서비스에 해당한다 64. 다음 대상자를 하루에 모두 방문하고자 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 1. 신생아 2. 성병환자 3. 학령전 아동 4. 결핵환자 5. 임신 8개월의 임부 정답은 4. 결핵환자 65. 의료법상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A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B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1. A. 1년 B. 보건복지부장관 2. A. 1년 B. 시장군수구청장 3. A. 3년 B. 보건복지부장관 4. A. 3년 B. 시장군수구청장 5. A. 5년 B. 보건복지부장관 정답은 3. A. 3년 B. 보건복지부장관 6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다음이 설명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한다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요양시설 3. 정신재활시설 4. 정신건강복지센터 5. 국립정신건강연구기관 정답은 4. 정신건강복지센터 67. 결핵예방법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지만 결핵균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자 1. 결핵환자 2. 결핵위사환자 3. 전염성 결핵환자 4. 잠복결핵감염자 5.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정답은 2. 결핵위사환자 68. 국왕보건법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산부에 대하여 국왕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몇 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는가? 1. 매년 2. 2년 3. 3년 4. 4년 5. 5년 정답은 1. 매년 69. 혈액관리법상 타인에게 수혈을 하기 위해 혈액원을 방문한 자 중 채혈금지 대상자는 1. 맥박이 1분의 75인 자 2. 과거 각막을 20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아스피린을 투여받은 후 1개월이 경과한 자 4. 일본 내역 예방접종을 받은 후 1주가 경과한 자 5. 급성 비염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2년이 경과한 자 정답은 2. 과거 각막을 20받은 경험이 있는 자 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오른 것은 1. 홍역 2. 패스트 3. 콜레라 4. 장티푸스 5. 세균성 이질 정답은 1. 홍역 71. 성인 환자의 심첨 맥박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환자에게 우측위를 취하게 하고 측정한다 2.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3. 가슴을 노출하지 않고 옷 위에서 측정한다 4. 청진기에 판막을 차갑게 하여 측정 부위에 된다 5. 왼쪽 중앙의 과선과 다섯 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측정한다 정답은 2. 부정맥이 있는 경우 1분 동안 측정한다 72. 아네로이드 혈압계를 이용하여 상환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팔을 심장보다 낮게 놓는다 2. 커프 안에 청진기를 깊숙이 넣어 감싼다 3. 심박소리가 약해지는 지점의 숫자를 수축기 혈압으로 기록한다 4. 눈금이 초당 10의 속도로 떨어지게 커프에서 공기를 뺀다 5. 커프와 팔 사이에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커프를 감는다 73.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은 1. 우유 2. 보리차 3. 전복죽 4. 순두부 5. 떠먹는 요구르트 정답은 2. 보리차 74. 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위관 영양액 200ml를 주입받고 있다 위관 영양 시행 전 흡인한 위내용물이 50ml일 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위관 영양을 중단한다 2. 소화가 더 잘 되도록 침산머리를 낮춰준다 3. 흡인한 위내용물을 버리고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4. 위관의 위치가 이탈되었음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 흡인한 위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정답은 5. 흡인한 위내용물을 다시 주입한 후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75. 관장을 할 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3.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5.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2.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한다 76. 단순도뇨가 필요한 환자는 1. 자연 배뇨를 촉진해야 하는 환자 2. 방광을 지속적으로 세척해야 하는 환자 3.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4. 방광 내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하는 환자 5. 수술 후 3일 동안 시간당 소변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정답은 3. 배뇨 직후 잔뇨량을 측정해야 하는 환자 77. 고압 증기멸균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물품은 1. 내시경 2. 파우더 3. 혈압계 4. 고막 체온계 5. 스테인리스 곡반 정답은 5. 스테인리스 곡반 78. 다리 상처에서 매티 실린 내성황색 포도알균이 검출된 환자를 돌볼 때 지켜야 할 사항은 1. 환자를 음압격리실에 배치한다 2. 오염된 가운은 병실 밖에서 벗는다 3. 격리 의료 폐기물 상자는 병실 밖에 둔다 4.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5. 혈압계는 소독하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한다 정답은 4. 병실을 나오기 전 장갑을 벗고 손을 씻는다 79. 보기 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1. 꼬리뼈 2. 엉치뼈 3. 무릎뼈 4. 뒤통수뼈 5. 발꿈치뼈 정답은 3. 무릎뼈 80.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 시작과 끝맺음에 사용하며 같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감는 방법은 1. 나선대 2. 회기대 3. 환행대 4. 팔자대 5. 나선절전대 정답은 3. 환행대 81. 수술 절개 부위를 드레싱할 때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배액으로 흠뻑 젖은 거지는 그대로 둔다 2. 수술 절개 부위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3. 이동섭자의 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거지를 짚는다 4. 드레싱 세트 안에 남은 소독용액을 다시 용기에 넣는다 5. 사용 후 혈액이 묻은 드레싱 세트는 뜨거운 물로 먼저 씻어낸다 정답은 1. 배액으로 흠뻑 젖은 거지는 그대로 둔다 82. 등마사지가 가능한 환자는? 1. 사지마비 환자 2. 늑골골절 환자 3. 혈전성 정매겸 환자 4.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5. 등부위 환홍성 피부염 환자 정답은 1. 사지마비 환자 83. 노인 환자의 통목욕 시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목욕 중 환기가 되도록 창문을 열어둔다 2. 목욕 중 어지러워하면 바로 일으켜 세운다 3.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4. 환자가 원하면 1시간 동안 물속에 있게 한다 5. 편마비 환자의 경우 욕조에 들어갈 때 마비된 쪽부터 움직이게 한다 정답은 3. 목욕 중 욕실문을 안에서 잠그지 않게 한다 84. 무의식 환자의 특수구관 간호 시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구관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2. 침상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다 3. 혀는 닦지 않는다 4.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한다 5. 과산화수 소수 원액을 적신 솜을 사용한다 정답은 1. 구관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85. 여성의 회응 부관 옷이 간호 보조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2. 하의를 벗기고 복부 아래쪽을 모두 노출한다 3. 요도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4.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5.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회응 부에 물기를 남겨둔다 정답은 4. 닦을 때마다 새로운 솜을 사용한다 86. 근육의 길이를 변화시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으로 수영 걷기 조깅이 포함되는 것은? 1. 수동 운동 2. 등척성 운동 3. 무산소 운동 4. 등장성 운동 5. 보조적 능동 운동 정답은 4. 등장성 운동 87. 다음에 어깨관절 움직임은? 1. 굴곡 2. 순환 3. 내전 4. 외회전 5. 과신전 정답은 4. 외회전 88. 복도에 앉아있는 환자를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무릎을 굽히는 이유는? 1. 기저면을 넓게 확보할 수 있음 2.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3. 다리보다 등으로 힘을 지탱할 수 있음 4. 기저면 밖으로 중심선을 이동할 수 있음 5. 팔과 다리의 짧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음 정답은 2. 무게 중심점을 낮게 유지할 수 있음 89. 혈압이 80에 40인 환자가 어지럽다고 호소하여 쇼크가 의심될 때 환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체위는? 1. 반자위 2. 배횡화위 3. 변형된 측위 4. 잭나이프 체위 5.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 정답은 5. 변형된 트렌들렌버그 체위 90. 혼돈 환자에게 장갑 보호대를 적용하는 이유는? 1. 낙상 방지 2. 질식 방지 3. 배회 방지 4. 튜브 제거 방지 5. 혈액순환 촉진 정답은 4. 튜브 제거 방지 91. 더운 물주머니를 적용할 때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물주머니의 반을 공기로 채운다 2.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3. 한 부위에 적어도 1시간 이상 적용한다 4. 혈관의 수축을 돕기 위해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5. 물의 온도가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담가본다 정답은 2. 물주머니를 수건으로 감싼 후 적용한다 92. 수술 후 강화폐활양계 사용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쉬지 않고 연속해서 사용하게 한다 2. 강화폐활양계를 눕혀서 사용하게 한다 3. 마우스피스를 물고 최대한 깊게 숨을 내쉬게 한다 4. 통증이 있어도 진통제를 투여하지 않고 사용하게 한다 5.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식애로 지정한다 정답은 5.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흡식량을 지식애로 지정한다 93. 복부수술 직후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환자를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조기 이상을 격려한다 2. 침대 난간을 내려준다 3. 물을 입으로 마시게 한다 4.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5. 의식이 명료해질 때까지 체위 변경을 보류한다 정답은 4. 주기적으로 의식을 확인한다 94. 일반 소변 검사용 소변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 소변 컵의 중간 소변을 받는다 2. 24시간 소변 수집 용기에서 채취한다 3. 소변으로 젖은 기저귀를 검사실로 보낸다 4. 유치 도뇨관의 소변 수집 주머니 배출구에서 채취한다 5. 이동식 변기에 대변과 함께 본 소변을 소변 컵에 따라 받는다 정답은 1. 소변 컵의 중간 소변을 받는다 95. 복부천자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1. 천자 전 소변을 참게 한다 2. 천자 시 보기를 취하게 한다 3. 배액 주머니를 천자 부위보다 높게 둔다 4. 복수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복부를 눌러준다 5. 천자 전 후의 복부 둘레를 측정하여 비교한다 96. 복부천자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오른 것은? 정답은 1. 97. 이물질에 의한 심각한 기도 폐쇄로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성인을 위한 응급처치 방법은? 1. 전문 기도기 삭관 2. 턱 밀어올리기 3.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4. 복부 밀어내기 하입리 입법 5. 구강대 비강 호흡 정답은? 4. 복부 밀어내기 하입리 입법 98. 환자가 병동을 옮길 때 전입병동으로 인계해야 하는 전출병동의 물품은? 1. 투여 약물 2. 산소 유량계 3. 이동용 침대 4. 이동용 수액거리 5. 전출병동 휠체어 정답은? 1. 투여 약물 99. 정맥주사반을 삽입 직후 다음과 같이 말하는 환자를 위한 적절한 반응은? 너무 아프네요 저 선생님은 제 방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1. 금방 괜찮아지실 거예요 2. 주사는 원래 아픈 거예요 3.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4. 저라면 치료를 위해서 그 정도는 참겠어요? 5. 담당 선생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답은? 3. 지금 많이 아파서 화가 나신 것 같네요 100. 1인실에 입원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를 할 때 적절한 방법은? 1.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말한다 2. 평상시보다 빠르고 크게 말한다 3.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4. 병실에 들어갈 때 말없이 들어간다 5.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 접촉하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